탑 세트였지! 자, 봅시다! 잭스가 샛! 하드 카운터라고요? 진짜? 어, 잉베 가네? 야, 카즈, 야 이거 잉베... 빌츠페에다가 카아... 이거에다가 파이크에다가... 무서운데? 오! 오, 존나! 오! 야, 힐! 개꿀잼 개꿀잼! 웃겨서 도파민 생김! 아 깜짝놀네 아 깜짝놀네 에헹 아 이거 괜찮네 계속 잡아놨다 에헹 괜찮네 괜찮네 에헹 안 때리다가 에헹 아 세트가 답이 없는데 세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헬리콥도 계속 돌리면서 끊지를 않아 어 개꿀잼인데 어 선 리즈웨잉 갈까요 괜찮은데요 어 너 그거 먼저 썼어? 냠 오후우 제 더블클 개 길어 개 길어 내 큐가 먼저 놀아 으이익 헤리콥터 아 노징구 귀엽네 노징구 근육디른 노징구 귀여워 어우 좋았어 헬리콥터 돌리면서 딜비하고 뉘유히 돌리면서 빠져나가는거 개좋은데요 세트가 아예 뭐 감당이 안되네 봉 이제 그냥 먼저 쓴다 6레벨 찍었다 쿵쿵따 시작한다 이제 공포에 쿵쿵따 쿵 아 그래 진정해 친구 세트가 내가 봤을 때 킬각 잘 안줄 것 같거든 지가 싸우면 지는 거 아니까 레드 먹었냐 왜 레드 그냥 지가 먹고 온 건데 저거 보니까 시간 잔어 아 시발 친구가 저거 키키 키키 쿵쿵 오 따아 어 땋다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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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먹어 레드 맛있어 아싸 나는 집 갖다 텔 타고 와야지 벌써 나왔어? 쿵쿵따 잘못 먹였다 공포의 쿵쿵따 시작이다 대진역 우라늄 쿵쿵따 한방단어 공포의 쿵쿵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쿵쿵쿵 쿵쿵 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어디 핑크와드를 부시려고 내셔가 주문 continuum 100자리 템이라 정글 먹고 있는거다 또 레드 먹는거 아니야? 저 downstairs 자꾸 레드처럼 먹어? 흐흐흐흐흐흐흐흐... WHAT ANOTHER DO 미지? 쿵쿵 따.. 아 까 따 실패 코골드 먹자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물리학 효과때매 아이씨 세트 점에 안온다 이제 세트 엄청 넣고 가죽 야디라가 이길꺼야 그렇지? 공포에 쿵쿵 따 아까비 어우 야 우리 팀 약속을 웬일로 잘하냐 어우 뭐야 어우 그거 한방에 죽네 어오 오오오오오오오오 intell, 또 failing to try, 어허엑 어거호에에어허어허어어혈어허어어ㅗ 오우오오오여 아 어어허아헣헛하하하하하 너어어여어어ë어어 나왔다 밤숫손 dış돈핪돈, 이찬한 또ول우 Пом cam 탱갈 Eve 되다리 Pandora 어우 씨 뭐야? 빵! 조금 조진 것 같습니다만 너무 쉬워 뭐 아무것도 안했는데 게임이 다 끝나있네 얘들이 딜량 1등은 개뿔 갤머런데 저도 딜 많이 넣긴 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사로 많이 넣었어요 세트로는 잭스를 못 이기는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